질병관리청은 세계 각국에서 확산 중인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 관심 단계의 감염병 위기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원숭이 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 개정을 다음 주쯤 추진할 방침입니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수준으로 코로나19 결핵, 수두 등이 지정돼 있습니다. 질병청은 어제부터 대책반을 구성해 해외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지역사회 환자 감시, 의심 사례 등을, 의심 사례 대응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